시카고의 한인이 10만 명이라면 우리 커뮤니티에는 10만 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 매거지는 한 여성과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미국의 이민과 간호사로 일하며 매년 해외 곳곳을 찾아가는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순자 씨의 삶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지금은 제가 병원에 나가면서 저도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병원보다는 홈케어, 일종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정에서 아픈 사람들을 간호해주고 이것도 많이 티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당뇨 같으면 주사를 어떻게 넣느냐, 어떻게 약을 뺐느냐, 또 글루코메타, 당을 어떻게 체킹하느냐 이런 걸 많이 특히 가족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아니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케어기보를 고용해서 케어기보를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을 방문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티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간호학 교수로, 미국에서는 RN으로, 40년간 일한 이순자 씨. 현재 이 씨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저희 아버지가 펄프 제재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 납품하는 비즈니스가 동아일보, 한국의 중앙일보 이런 큰 신문사에다가 주로 펄프를 신문사에 윤날려 돌아가는 큰 제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실패하셨어요. 그래갖고 언행은 아팠는데 그 당시에 조 사장이라는 분이 저희 아버지가 실패하니까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 보고 제가 마침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뭐 저는 뭐 그렇게 대학이 돼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마침 실패할 때가 돼서 아버지나 대학 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아들과 딸이 옛날에 그 영화 탤런트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딸은 무슨 대학을 가. 그때 이제 아버지가 실패했을 때요. 그러니까 너는 고등학교만 저 고등학교 좋은 데 나왔으니까 그것만 해도 실제 충분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니지만 제가 경기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학교 가면 다들 학부모가 막 치맛바람하고 학교로 오는데 공부를 고등학교 공부를 그냥 일을 갈면서 한 딸한테 대학하지 말라니까 그게 제가 아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학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의학은 그 당시 6년이었나?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전성현 선생님인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선생님이 모셨더니 야 순자야. 제 이름이 순자야. 너 왜 해프리면 간호학을 하니? 너 옛날에 미술학도 하고 좋아하는 딴 과목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희 부모가 저 대학 가지 말래요. 이렇게 돼서 제가 간호학을 서울대학에다 해갖고요. 제가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최초로 간 데가 청주 간호 저기를 갔죠. 청주 간호가 갖고는 봉급을 제가 벌어갖고 저희 어머니한테 다 갖다 줬습니다. 시직하기 전까지 어머니 이거 쓰세요 생활비로.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나는 네가 버는 데 못 쓰겠다. 아니야 제가 이렇게 충분히 버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다 버려서 갖다 드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결혼할 준비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에서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더불어 매년 단기 선교로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 이 씨. 1976년 미국 시카고에 첫 발을 디뎠다. 이민 초기에 저는 제가 한국에서 교편 잡다가 저희 남편 따라서 부산을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대동하고 메리놀은 미국 사람이 세운 거거든요. 미국에서 그 두 학교 제가 간호학 교수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암만 생각해도 좀 서울에 있던 사람이 부산으로 내려가니까 부산이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발전했지만은 생각에 좁은 느낌이 들어서 미국에 대한 제 향수가 아름다움을 믿자. 그래서 제가 영주권 그 당시에 비자 주는 거요. 그거를 한번 살려볼까 하고 인터뷰를 해갖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사실은 미국에 왔지만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제가 인터뷰해갖고 저희 남편 거는 안 나오고 저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다시 저희 남편하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요. 그래서 신청해갖고 여기 왔죠.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간호학 교수까지 했지만은 여기서는 면허증 다시 따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면허증 한 대 따야 되지만 또 제가 좀 자존심이 세갖고 대학 나은 사람이 무슨 부모님한테 이민 가면 되게 무슨 돈 가져오는 식으로 돈을 가져오냐 이래갖고 그냥 좀 혈혈단신으로 왔어요. 사실은 남편하고 시부모가 돈을 준다는 걸 제가 거절하고 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돈이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RN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지엔이라고 템포랄이 6개월 주는 템포랄이 RN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비지엔인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그 일을 해갖고 다달이 매주 일 나가면서 아니 매일 일 나가면서 봉급을 제가 이제 벌어갖고 쓰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도 또 그 돈에서 쓰고 그렇게 했죠. 본래의 전문직을 살려 미국에서도 간호사로 일을 시작한 이순자 씨. 간호사직에 종사하는 한인이 적었던 시절 Registered Nurse 즉 공인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국가고시에 응시했다. 제가 지엔을 처음에 했는데요. 거기서도 그 당시에 또 제가 셰류단하고 프레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거기 양로원이 지금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거기 거의 오는 오는 다 유태인들이고요. 또 필리핀 간호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도 필리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민 온 사람이 돼갖고 라이선스 없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갖고는 계속 그 지엔을 킵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일하면서 계속 하면서 이제 RN 공부를 계속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일하고 나면 피곤해서 잠자고 그래갖고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이민 초기에 왔을 때 지엔은 약도 다 패스하고 완전히 널스 널스로 했지만요. 제네랄 널스라고 그랬지만 그 외에 제가 RN을 시험 봤을 때 한 번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제가 레조렉션 하스프에 어플라이해서 거기서 근무했는데요. 거기서는 지엔을 고용하되 조금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물론 약도 패스하고 똑같은 널스 했지만 주로 환자들 왜 우리가 오래 있으면 뭐 욕창 생기고 소화 생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드레싱. 이 트리트먼트를 많이 해서요. 제가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은 그래도 미국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아. 그래서 그런 환경에 따라서 많이 노력했죠. 그렇지만 아리안 시험은 제가 그 당시에는 공부할 장소가 좀 없어갖고 집에 있으니까 잠자고 뭐 그렇게 돼갖고요. 로얄어 유니버시티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노스 이스턴 라이브러리 대학이요. 두 군데에서 도서실을 다니면서 독학했습니다. 그때 RN이 여섯 번으로 한정됐는데 두 서너 번 보다가 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RN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을 완전히 놓고 한 2년 정도는 어떤 사람이 당신 사법고시 공부해 하는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24시간을 RN 공부만 했어요. 그랬고 한 1년에 그때는 또 RN이 아니라 CGFNS라고 해갖고 Certified for Nursing 해갖고 영어하고 지금 한국 예비고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간호학을 같이 시험 낸 걸 패스하고 그게 이제 예비고사업이었어요. 그걸 패스해야 그 다음에 이제 Nursing을 보게 됐죠. 근데 그 영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토플하고 똑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시험이. 100문제면은 뭐 그냥 막 시간이 1시간에 1분에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뭐 읽다 보면은 10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토플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간호학은 뭐 그랜드로 해갖고 그 두 개를 패스해야 또 진짜 RN 시험을 보게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플 갖고 굉장히 그 당시에 이민 온 사람들한테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워낙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좀 빨리 패스했어요. 근데 저는 패스할 때 내가 과연 RN 됐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진짜 됐나 그러고 왜냐하면 그때 시험 보고 나서도 똑같았어요. 제가 아까 잘 한 것 같지가 않은데 패스한다고 통지가 오니까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떨어졌는 줄 알았더니 패스를 해갖고 1970년대 당시 간호사는 시간당 19불대 임금의 유망직종. 이면에 고된 업무 스케줄이었지만 이 씨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제가 너무 널싱을 많이 하면서 남편이나 자식을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정이나 이런 거로 도회시하는 것보다는 널싱으로서 돈을 벌면서 또 가정에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은 아주 PTA 학부모 회의가 있었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딸은 아주 그냥 전교에서 1등에다가 11개의 올 감옥을 올 A플러스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면서 그 돈을 저희 딸은 피아노, 플룻, 태권도 별거 다 가르쳤어요. 발레 해갖고 아주 예능으로 미국은 또 저희 아들을 가르쳐다 보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딸한테 가르친 거 플루트만 빼고 태권도, 피아노, 미술도 가해 공부 시켰어요. 다 가르쳐갖고 그러니까 내가 산수하고 영어를 만약에 학교 다니면서 그거를 100점 받았다면 미술하고 음악도 100점을 받아야 정말 예를 들면 하바더나 예를 가지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공부, 영어 수학만 잘하고 소용없다는 거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알았어요. 그래서 애 셋을 다 완전히 저희 아들은 다 공부를 완벽하게 가르쳤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애들 8시 넘어서는 제가 외출을 안 시켰고요. 또 만약에 외출을 하면은 그 이유를 반드시 물어봐서 왜 나가냐는 거 해갖고 왜냐하면 여기는 마약이나 깽 이런 사건이 많고 또 총격 사건도 많아서 그런 걸 많이 제가 제재를 했죠. 그런데 당연히 애들이 착한지 그렇게 반항하지는 않았고 마음이 우리한테 이렇게 시간의 여유를 안 줄여요. 시간 여유 있으면 이들 뭐 하냐 공부 안 하고 밤낮 돌아다니는데 그래갖고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한 이순자 씨는 근래의 홈케어 분야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의 희비예환을 지켜봤지만 암투병 가운데도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말한다. 미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제 환자도 지금 현재 90%가 암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암에 경력이 있고 암에서 캐모하고 레디어신 테라피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암은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암은 내가 암에 걸렸어도 암은 내 몸에 조금 이상이 있다. 세포가 이상이 있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라. 암은 내가 죽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인면이틈 뭐라고 그래요. 면역 또 자기 방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요. 암에 대한 굉장한 포지티브한 생각.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게 굉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뇌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유방 안 걸리고 자궁 안 걸리고 이랬는데도 멀쩡해요. 지금 제 환자는 둘이나 이 목에 라린자라고 했어요. 라린스에 캔사가 두 명이나 있거든요. 침도 잘 못 삼키죠. 밥도 잘 못 먹죠. 침 흘리죠. 그러면서도 그 캐모나 레디어신 받아가지고 두 분이 다 지금 80살입니다. 이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는 50세였거든요. 40, 50세. 지금 몇십 년 전 아직도 살아있는데 저는 그 미국 사람이 암 걸린 사람에 대해서 그 포지티브한 생각을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돈이 없는 제 환자는 거의 50 내지 70%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서도 뭐 쿠카니 병원인 저거잖아요. 좀 생활이 낮은 분들 생활 수준이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암 걸린 사람들은 거의가 그냥 자기가 암에 걸렸으면서도 그 막말로 좀 치료를 막 한다고 그럴까 좀 치료비가 딴 데보다 좀 낮은 그런 병원인데도 거기 가서 뭐 캐모 받고 또 레디어신 치료 받으면서도 다 났어요. 그래서 그런 포지티브한 생활 방식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꼭 그냥 좋은 병원 가야 되고 좋은 음식 먹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막 나는 이미 죽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느꼈고요. 한국에서는 안 걸렸다면은 득분에 떼서 막 이래갖고 그냥 정말 이 스트레스나 우리가 에모셔널한 그 언스테블한 그런 상태가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생각하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니까는 그거를 초기에 잘 잡아야 될 거예요. 내 마음에 정신적으로. 그 세웅 정말 Rev had한 멋 yan 않을까. 여왕이은 바로 아프라 EM의 주소. 그 다위로 만 한번 해볼갈 시간에 이민 30주년이 다가오며 이순자 씨는 단기 선교 여행을 시작한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는 8개 나라를 단기적으로 방문하며 자신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해 의료봉사를 하고 기독교 신앙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제가 가장 최근에 방문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저희가 중국 선교할 때요 굉장히 저는 특별히 우리 팀들이 굉장히 인시큐어한 그런 필링으로 중국을 다녔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 갈 때 특별히 중국의 공항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은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때는 탈북자가 공항에 딱 서서 애들이 나와서 적은 사람인지 알았더니 그 사람은 어린 애들이 아니고 17, 20살인데 이렇게 못 모아서 제대로 성장이 안 됐대요 그래서 걔네들부터 시작해서 중국 선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돌쪽에 앉아 있으면 저쪽에 어떤 사람은 신문 읽는 척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 왜 우리 따라다녀 우리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에 특히 기독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온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주의하고 관찰하고 그걸 리포터 한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일에 속하는데 탈북자들 다니는 교회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1대1은 못 만나게 하고 또 저희가 가정교회도 갔거든요 그래서 1대1이사 할 때 이미 그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회가 지하교회에 몇 개 없었거든요 가정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많은 선교도 많이 했지만 우리의 지금 미국 주소 전화 뭐 이런 거 적어줘갖고요 꼭 하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교회에 가서는 그분들한테 많은 기독교적인 질문도 많이 하고요 자기네들 현재 가정교회니 뭐 지하교회니 나오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꼭 붙잡고 그 사람들이 현 상황에서 너무 실망한다든가 그런 걸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선교적인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한국은대는 갔을 때 저희가 너무 놀란 게 저희한테 주보를 줬어요 근데 주보가 1980년대에 우리 교회 가면 주보 주잖아요 80년대에 주보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프린트값도 없고 또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많이 돈을 거둬서 주고 왔습니다 저희가 가는 건 단계 선교니까 뭐 2, 3주 있었고요 또 그 주 내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어포인트 되고 연락된 장소에서 핸드벨을 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료 선교를 했기 때문에 단기 선교라고 할 수가 있죠 지하교회는 중국이 자유가 없고 공산주의고 특히 불교가 유교 이런 것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때만 해도 지하교회가 아주 그렇게 확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다 숨어서 교회를 나가고요 그래서 지하교회 하면 그것이 좀 비밀스러운 모임 장소라고 하는데 특히 하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원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한국 사람이 선교사로 가면 중국어도 가르치고 또 어느 장소에 특히 병원 선교 같은 분들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어로 또 이렇게 병원을 설립해서 환자들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를 전판해지는 선교하는 거죠 그 전보다는 많이 제가 알기로 많이 발전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글로벌 시대 이면에 아직도 낙후된 세계의 삶의 현장은 이순자 씨의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한다 제가 선교지에서 간 물은 물이 나와도 물이 너무나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식에 요리할 때도 전기가 편한 게 많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애들이 공부하는 방이 없고 방에 라이트가 없습니다 우선 전기가 없고요 물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음식이 또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참 정말 중요한 거는 물이고 그 다음에는 젊은요 교통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교통은 너무너무나 이게 뭐 버스도 없고 저희는 그냥 그 그런 뭐라 그래 스쿠터 같은데 그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영양하고 건강은 사실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영양 실조 그런 것도 많고 또 그 음식을 재배할 때 어느 나라 가면은 그 나라는 멕시카나 다른 나라 가면은 거기에 그냥 화장실 옆에다가 그 화장실에 사람이 눈 대변을 돼지가 먹고요 닭이 좋아 먹고요 그래 갖고는 그 닭하고 돼지를 또 거기서 한 시간만 가면 CD가 있어요 CD에다가 그 돼지 팔아 갖고 또 그게 햄이나 이런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씨는 지난 10여 년간 8개 나라를 돌면서 필요에 따라 핸드벨 연주를 통한 음악사역 전도와 교육을 통한 신앙활동 진료와 치료의 의료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제가 핸드벨로 갈 때는 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디컬 성격하면은 닥터 널스 약사들 이렇게 해갖고는 저희가 간 사람 수대로 닥터 널스 약사 이렇게 해서 장소를 한 두 손으로 정해갖고는 각자 맡은 대로 이렇게 우리가 지역을 나눠서 갔죠 닥터들은 뭐 진단하고 또 널스들은 뭐 혈압제고 또 약사들은 그래서 약을 주는 거 힘들었던 그때 그때 우리가 발견해서 그 환자분 너는 혈압이다 너는 현재 혈당검 너는 당이다 당뇨다 그러니까 네가 당뇨면은 너무 단 거나 이런 음식 같은 거 주여해야 되고 그런 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는 트란슬레이트 통역하는 학생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티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하는 게 약을 주는 것도 많이 약을 주지만은 약을 주는 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을 특히 기생충, 피부염 이런 게 참 많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저희 닥터 와이프 한 분이 제 친구인데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여기 있는 멕시코 남미 사람들은 어떻게 애를 낳냐 그래서 그걸 가니까 거기 뭐 그게 전혀 없잖아요 조산원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쭉 다녀다 보면 조그만 이런 아주 조그만 이렇게 무슨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방 같은 거 한 자루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이렇게 탭을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멕시코 시내에서 보내는 조산원들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임신한 사람들을 이번에는 이 동네에서 몇 명이 임신했냐 해서 임신한 사람들 이렇게 딜리버리 텀이 되면 거기서 애를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선교는 제가 현재 핸드벨에 대한 건데 근데 어느 선교지로 가면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핸드벨을 가르치고 거기서 핸드벨을 키우는 거예요 핸드벨 리더를 뭐라고 해야 신학 공부를 전도사 자격 그러니까 서울에는 없었다 그게 저 방송통신이 그래서 지방에 대전만 있대요 그래서 지방으로 해서 제가 전도사 자격을 땄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목사 그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왕이면 목사 자격을 따서 선교지에 가서 완전히 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례도 주고 또 뭐 각 핸드벨 아니면 메디컬 서지컬 이런 거 다 우리가 그 사람들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는 제 생각에는 아주 그렇게 개척교회라고 할까요 그걸 하는데 제가 과연 나이가 먹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포부는 큰데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선교를 위해 목회자의 꿈도 가지는 이순자 씨 어려운 시절 미국으로 이민와 간호사 전문직으로 성공을 이루고 화목한 가정과 안정된 생활에 축복을 누렸다 그는 이제 세계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다 해설스ите 해설스 해설시아 해설 해설